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할아버지 카카오톡 잠시 후기 하기야 으 시 우 아 으 으 으 으 으 2 으 뭐야 그쪽이 아니라고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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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리지마 빨리 움직여 쓸데없이 부르지마 시끄러운 놈들 이준 거울 빨리 움직여 간다 빨리 움직여 너무 필요 없다 너도 터졌군 그쪽이 아니라고 그쪽이 아니라고 너무 필요 없다 한 번 맞아봐라 물이 터졌군